AMC 극장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주천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바로 AMC 극장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영화를 보러 왔거든요 얼마 전에, 얼마 전 맞죠? 저번 주 금요일에 고스트버스터라고 굉장히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은 AMC 극장에 여기 와가지고 고스트버스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저랑 같이가 아니지? 저 혼자 보고 올게요 이 안에서 찍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이제 사람이 아주 없어요 이제 사람이 아주 없고 그냥 이제 키오스코만 있습니다 키오스코 여기서 이제 자신이 알아서 리저브된 시트를 골라가지고 이제 여기서 돈 내고 그냥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이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저는 그러면은 역시 AMC 영화관이 최고인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이 AMC 영화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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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AMC고요 아, 귀똥차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술도 사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볼 영화관은 9번이네요 저기 9번 있네 저희 가가지고 재미난 보스트버스터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영화관 와가지고 아, 설렙니다 설레요 그러면은 저는 팝콘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 그리고 여기 AMC 팝콘 기가 막히거든요 여기 기똥차게 막 있어요 역시 미국 하면은 영화관 와가지고 이 AMC 팝콘을 먹으면서 그리고 영화 보는게 최고죠 야, 오랜만에 저 영화 보러 왔네요 저 혼자 영화 보러 왔고요 고스트버스터 보러 왔습니다 여기 팝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다란 거 하나에 9불 79입니다 작은 거는 8불 79 그냥 큰 거 사마구라는 거죠 1불짜리 1불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큰 거 사서 드시라는 거죠 여기 커다란 팝콘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재미난 영화 보면서 재미난게 또 놀아보도록 할게요 저 혼자 네, 여기 팝콘을 시켰고요 9불 79인데 야, 여기 대박이다 땡큐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AMC 스탁을 가진 사람들은 네, 그 인베스터 뭐 있어요 그거 신청을 하면은 요거 공짜로 하나 주거든요 예, 공짜로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요게 그 버터죠 버터 요거를 잔뜩 뿌려야지 맛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은 예, 버터가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눌러가지고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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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저기 잔뜩 버터를 뿌려주시고요 여기 이야, 이 이 팝콘이 기똥차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AMC 요 팝콘은 라즈는 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다 드신 다음에 한 번 더 리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예, 저희 가족은 이제 네 명 오면은 요거 하나 시켜가지고 한 번 더 리필을 해가지고 예, 두 번 먹습니다 두 번 두 번 먹고 어쨌든 영화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화 할 곳은 여기고요 나인 여기 나인 가가지고 제 자리를 찾아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와, 엄청 크다 영화관은 영화는 영화관 가서 봐야죠 와, 여기 시트 보세요 시트 작살 아닙니까? 진짜 AMC 시트 대박인 거 같아 제 자리를 우선 봐야 되거든요 제 자리는 E10이네 E10 E10을 찾아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AMC 영화관 여기 오면은 볼만한 게 진짜 시트가 대박이에요 대박 네, 여기다 E10 E10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네요 E10 와 이 시트 보십시오 대박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은 위클라인이 돼요 대박이에요 와 와 대박 위클라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오 누워져 그리고 다리도 다리도 이렇게 이야 이거 완전히 1등석 1등석 대박이죠?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재밌게 영화 보도록 할게요 영화 이거 찍으면 안 되니까 이거 영화 끝난 다음에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편합니다 대박이에요 시트가 시트가 대박이고 팝콘 미쳤어요 미쳤어 미쳤어 미국의 맛 이게 바로 미국의 맛이지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트레일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선전이랑 트레일러 보면서 이제 고스터바스터 와 고스터바스터 저 어렸을 때 나왔던 거잖아요 와 그 다음 편이 나왔다고 하니까 점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점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엄청나게 재밌을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영원 가셔가지고 고스터바스터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꼭 AMC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 AMC에서 화요일마다 스페셜을 합니다 스페셜 해가지고 여기 멤버십을 들으세요 무료거든요 무료 멤버십을 들으신 다음에 여기 화요일마다 오시면 화요일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티켓값이 원래 15불이에요 그런데 6불 50입니다 6불 50 반값도 안 해 영어티켓이 지금 6불 50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여러분들도 화요일날 꼭 여기 AMC 영화관 오셔가지고 영화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나저나 파콘 기가 막힙니다 파콘 기가 막힙니다 뭐지 뭐지 형이 죽었구나 너 아버지가 이런 말 안 했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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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지금 끝났습니다 와 대박 재밌었어요 최고 네 밖에 나가서 다시 세울게요 와 보고 나왔는데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사람이 더 많아졌네요 와 이제 고스트버스터 너무나 재밌었고 야 그리고 그 원래 고스트버스터에 나왔던 사람이 4명이었잖아요 네 4명인데 그 주인공들이요 주인공들 중에 그 한명 헤롤드라는 안경 낀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진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2014년도에 진짜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이 영화에 나오는데 고스트로 진짜 나옵니다 와 그 영상 보고 영화 끝에 나오는데 폴 헤롤드라고 나오는데 와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와 진짜 최고 여러분들 고스트버스터 혹시 예전에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아 팝콘 겁나게 맛있습니다 팝콘 겁나게 맛있고요 저는 여기 화장실 좀 갔다가 이제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화장실 다녀왔고요 이제 나가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지브리 스튜디오 그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만화영화들 여기서 여기 또 보여주나봐요 쇼잉히야 해가지고 스튜디오 지브리 베스트에서 2021년도 토토로도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AMC 너무나 재밌었고요 이제 저는 밖에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백화점 안에 있는 AMC였는데 이제 여기 한 7시 좀 넘었거든요 네 7시 좀 넘으니까 여기 다 문을 닫았네요 네 그나저나 백화점 안이여가지고 네 요렇게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요작 carp 안녕히 계세요 osium gå wi